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어떡해 너무 간격해서 사르들렸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환상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급하게 먹나?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어줘도 되게 시원하게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진짜 맛있게 잘 먹긴 하는데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줄게 다이어트 비법이요? 다이어트 할 때는 바짝 진짜 단백질 위주로 먹고 딱 그렇게만 먹어요 바나나 한 개, 계란 두 개, 주유 하나 이걸 한 끼로 세 번 먹어요 그렇게만 그렇게 먹고 운동을 엄청 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좀 물론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좀 건강하게 비교적? 슬림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막 일일 일식도 해보고 막 덴마크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요유도 심하고 안 예쁘게 빠지더라구요 아 아 그럴 때는 진짜 저의 과거에 막 뚱뚱하게 찍긴 사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보고 저기 막 사진 있어요 이마크 진짜 뱃살 아 그것들이 충격을 받아서 오 맛있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나 혼자 먹어서 이제 다 찍지 않으세요? 같이 드세요 제발